겨울의 초대 아야! 팔로 팔로! 내가 미칩니다. 빨리 미칩니다. 레드 댄스. 라인, 레드 댄스. 1, 2, 레드 댄스. 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넷까지 하고 그대로 모여서 민규가 없을 때 이것만 할까요. 한구가 서서 위로 하는 거 아 이거 아니야? 얼굴이 뭔가 비슷한 그림인데? 오 대박! 근데 형 어떻게 딱 이 타임이!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비슷한 그림인데? 민기야 이걸로 가셨지? 이거였나? 올려야 돼! 늘려야 돼!